네 안녕하십니까 AP2전고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사마페인트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03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23분이구요. 일단 사마페인트 어제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현상을 갔네요. 제가 어제 분명히 올라갔다 찍고 내려올 확률도 있고 아니면 조정받을 확률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지 연상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릴텐데 일단은 이 기사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이현상을 했는데 일본산보다 낫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개발 이런 식으로 생기원에서 개발한 에폭시 수지와 이를 활용해 사마페인트공업에서 제작한 에폭시 수지 시제품 이렇게 나와있구요.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 활용되는 에폭시 밀봉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재는 기존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산 소재보다 성능이 뛰어나 반도체 분량률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연구진은 상용화 작업까지 마친 단계로 우리나라의 소재 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의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 섬유 용합 연구 부문 박사 연구팀은 10년 연구 끝에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가진 에폭시 수지를 독자적으로 설계해 개발했다고 심의 얘기를 밝혔다. 뭐 이런식으로 이게 이슈가 굉장히 큰가 봐요. 어쨌든 일본에서 그런거를 뭐 이렇게 이용 반도체 패키징 포장하는 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꺾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런거를 이런 기술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현의 박사는 생기현 대표기술 키테크 성과 중 하나로 일본 기업의 영향 절대적인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뒤바꿀 수 있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라며 앞으로 양산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것.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좀 여기도 이현상 한번 갔었죠. 이현상 이게 갑자기 이렇게 또 터져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제 억제하는 페인트를 또 개발을 했었다가 이제 이렇게 이현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눈에 항상 이제 회원님 그 여기 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각도가 굉장히 세요. 이게 이슈나 호재로 제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어 그래서 이것도 시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연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도 어 여러가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런 차트들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꼬리 내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나 드릴 거는 이게 양봉도 있고 은봉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차트들 이런 차트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팽이 차트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중립신호예요. 이것도 똑같이 중립신호고 어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어 다음에 어 반전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빨갛게 이제 이런 팽이 차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어 은봉 차트로 어 마감할 확률이 높다. 이게 파란색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립신호예요. 중립신호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떨어졌다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물량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올 테고 어 세력들은 이거를 올려지면 떨어뜨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런 팽이 차트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떡상하면 이런 장떼양봉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갭 상승 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현상을 이렇게 갔는데 현재 시가는 13,500원이고 13,150원 상한가 같고요. 시가총액은 어제에 대비해서 한 천억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천억원 정도 더 늘어났고 종목 분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때도 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나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때도 아마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21년대에는 어쨌든 반도체 패키징이 이게 만약에 생산이 돼가지고 뭐 그 산업핸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큰 이런 갖춰진 공장의 대형 업체에 위탁 생산을 또 맡길 수도 있는데 위탁 생산을 맡기면 그 위탁 생산 업체도 주가가 많이 뛰겠죠.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면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의 이런 것들이 좀 삼아페인트가 많이 포함이 잘 돼서 이제 납품까지 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삼아페인트 같은 것도 페인트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러가지 이제 R&D 연구에 많이 이제 쏟아붓고 있어요. 삼아페인트도 R&D 연구에 이제 비중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서 여러가지 또 연구를 하고 이런 뭐 패키징 소재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소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모습이 보기가 참 좋고 일단은 이 영상까지 가서 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요게 3연상까지 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3연상까지 가면은 예를 들어 뭐 내일이라든지 3연상 가면은 무조건 비중축소해서 차익실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홀딩해서 좀 지켜보자 뭐 요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 조정을 이제 2연상까지 갔으면 여기도 똑같은 지금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음복마감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개인 물량도 많이 들어왔겠고 세력 물량도 많이 들어왔겠고 보시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개인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아시겠죠 개인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웨인하고 기관계가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희 말로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 비중축소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고 있고요 어쨌든 상어페인트도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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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